다음은 아들의 혼인증명서를 위조한 아버지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이 40대 남성이 미혼 아들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위조했는데요. 여기에는 또 숨어 있는 의도가 있었습니다. 공문서 위조,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. 이 A 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B 씨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인 관계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 씨는 자신의 혼인 관계 증명서에서 성명, 출생 연월일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본 등이 기재된 부분을 가위로 우려내서 미혼인 아들 명의의 혼인 관계 증명서 신상 정보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가짜 증명서를 만들었는데요. 이후 A 씨는 위조한 가짜 증명서의 이미지를 B 씨에게 전송해서 미혼인 것으로 속인 것입니다.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기eled 2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